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야 6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역대야 6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요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요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요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안고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요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괴를 두어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주님의 마지막 강단 말씀이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더라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또 말씀대로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갈릴리까지 가서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부활에 대한 이 확신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정말 죽음을 이기고 무듬에서 살아나신 게 맞는 걸까 이런 의심하는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그것도 예수님을 분명히 뵙고 예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법정에 끌려가시고 고문당하고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에 그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가만히 무기력하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첫 소식을 자신들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듣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예수님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 또 예수님에 대한 뭔가 이 죄책감으로 잡혀 있었던 거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서 계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의심과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죄책감과 눌린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바로 부활에 참된 능력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순간순간 문제와 사건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상처와 실패 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갈보리산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도록 그저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에 사로잡혀서 그 틀과 그 올몬에 묶여서 이 부활에 참된 생명과 능력을 전혀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다운되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의 한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우리와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리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주가 바로 부활절이고 매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장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세상과 현장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 흑암 문화 속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의 그 재앙과 저주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핍박과 죽음과 순교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환경도 현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을 붙잡으면 12가지 문제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불신 영혼들 많은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부활제자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7년간 이 성전 건축 대공사를 끝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7년이라는 이 기간도 참 대단하지만 다윗 때부터 이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한 것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긴 세월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승리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놓고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역대야 6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버지 다윗을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것도 그리고 성전을 완공한 것도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오늘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의 주간에 이러한 말씀 중심의 언약신앙으로 237과 모든 빈곳의 현장을 살리는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임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7년 동안 오직 언약만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말씀의 역사 속에서 대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이 가장 중요한 근본 뿌리는 바로 말씀신앙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이 새가족들의 느끼는 공통점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다들 전부 다 노토를 펴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막 기록하고 적고 있다는 거죠 안 적고 있는 사람은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참 신기해하고 놀라워합니다 이게 바로 뭐죠? 말씀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한 주를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보다 좀 더 지독하게 훈련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리라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물론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놓쳐버린 잘못된 신앙이었지만은 이 정도로 말씀을 철저하게 그래서 지금도 그들만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작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땅덩어리를 가진 그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정치로 아니면 경제로 아니면 군사력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종교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종교 중심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니지만은 전 세계에서 제일 예배를 많이 드리는 민족입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붙잡고 가장 많이 붙들고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그리고 삼단체까지 뒤에서 다 움직이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가진 우리들은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언약과 오직 그리수를 붙잡는 말씀 중심의 신앙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수라는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간통하고 깨뚫는 지상 최대의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주님께서 처음으로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어서 23절에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거였지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분명히 베드로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사탄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즉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언약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속이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언약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사단에게 속고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얼핏 들으면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럴 듯한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이 언약 성취에 방해가 되고 언약 성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의 일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뜻으로 말을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놓치고 사람의 일을 우선시하도록 속이고 있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 계획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나가실 것을 믿는 것을 보고 우리는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에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은 자기의 감정에 반응을 합니다 자기의 기분에 움직입니다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자꾸만 영향을 받는 거죠 그건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감정과 기분과 상황에 잡혀서 중요한 언약과 본질을 놓쳐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자존심도 나의 감정도 나의 기분도 나의 계획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예요 왜 자기 생각이 없겠습니까? 내 생각 있죠 내 기준 있습니다 내 방법 있어요 내 계획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목표 자기 계획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망하고 실패하고 있음에도 끝까지 그걸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심지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지명수배자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는 거죠? 신을 신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신입니까? 그 40년 동안 애국 왕궁에서 배웠던 자기의 학문과 지식과 자기 야망과 동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어디냐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 거룩한 땅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그 세상의 신발 그 잘못된 틀린 신발을 왜 아직도 신고 있느냐 네 신을 벗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내려놓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문제와 환경 앞에 현실 앞에 나도 모르게 말씀보다는 자기 것을 더 붙잡고 매달리고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이혼의 가족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렇다면 원래 주신 우리 원단과 매주일 선포되는 강단 그리고 매일의 이 기도 수첩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가는 길에 빛으로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자입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아버지 다윗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성전을 지울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성전을 짓고 건축하는 일은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 기록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이 백향목을 구하지 못해서 백향목은 가장 중요한 성전의 기둥을 세울 때 백향목을 씁니다 다른 나무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무들은 옹이가 있기 때문에 자라면 무너지거나 썩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백향목은 아주 튼튼한 나무이기 때문에 성전 지을 때 반드시 백향목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백향목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에서 백향목을 아주 겨우 구해가지고 성전을 짓고 완공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전을 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과 많은 역경과 많은 환란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현장에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문제와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과 사건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때 자기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구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은 말씀 따라서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찾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자는 결코 실패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문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상황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는 거죠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과 노력 사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염증 문제 정신 문제 창세기 3장의 세상과 사단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요단의 물이 언제 멈췄습니까 열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그 막강했던 가난족속 이방족속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간남이 높고 두려워했습니까 바로 말씀 성취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능력과 실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메워주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게시록 3장 7절에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다윗의 열쇠를 가진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요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닫아버리면요 그 누구도 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윗의 열쇠가 뭘 얘기하는 거죠 말씀 성취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서 계십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계획 속에 있으면 그것은 곧 무너질 모래성이고 바벨탑에 서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매주간 주시는 강단과 237 세계보고마 전체의 말씀 흐름 속에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성취 속에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하며 생명 살리는 현장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